안녕하십니까 휴마니지뮤톡 오춘봉입니다. 이제 11월 수입인데요. 구룡포 과메기 여기는 대전 일빠따 과메기 칩이에요. 여기 모르시면 의외로 만든 여기 농두시장 구석장이 있는데 포항 구룡포 과메기 저녁 7시 되면 자리도 없습니다. 빠글빠글합니다. 좀 일찍 와서 자리가 있어서 함께합니다. 과메기 하면 또 아이고 소주 맥주 아닙니까 입장해보겠습니다. 메뉴는 이렇습니다. 여러가지 있는데 다른 거 없이요. 그냥 과메기 사계적 과메기. 가을, 겨울, 대철이죠. 과메기하고 꼬박 삶은 꼬박 좀 시켜서 소매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.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앞서서 말씀 드릴게요. 예 고맙습니다. 처리하는 데 있어서 노선이라든가 납기라든가 색깔으로 채용을 할 수 있는 최고죠. 끝내리네. 요거 하나씩 다 놓고 먹어봐요. 숙고하면서 먹는 게 더 맛있어. 이게 토신데 이게. awardedhigh 20.12.1932.1937.1933.1933.1937.1937.1936.241 מע대이였습니다. 웅 세 legacy 너무 맛있어 뽕에서 먹는거 낫네 기름이 제대로 흘렸네 어우 싱싱해 아유 진짜 찰칵한 모양식이 형 속죽이 끝도면 이게 아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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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